광천토굴젓갈 3종세트. 구매문의 010-7135-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건강한 마트. 광천토굴 오징어젓갈, 특낙지젓갈, 특명난젓갈 3종세트 판매합니다. 엄선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광천토굴 허브원 젓갈. 14-16도의 일정한 온도와 85% 이상의 습도에 토굴에서 저온숙성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품질 좋은 젓갈이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젓갈, 건강을 생각하여 만든 저염젓갈, 영양가가 높은 영양젓갈, 천연토굴 숙성으로 맛있는 젓갈, 광천토굴 젓갈로 더욱 맛있게 다양한 젓갈을 만나보세요.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가리비젓 갈치속젓, 창란젓 밥에 비벼 먹는 탱글탱글한 식감 특낙지젓 고소하고 담백한 맛 특명란젓 판매가격 광천토굴 오징어젓갈, 특낙지젓갈, 특명란젓갈 3종 세트 판매가격 19,000원 무료배송 광천토굴 젓갈 3종 세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7135-5930 신바람 건강한 마트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닷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